PC와 모바일 설명드리겠지만 총 3가지 말씀드렸으니까 하나씩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자비 5분 특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마케팅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유튜브 자막 끄기 PC와 모바일 버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시청 시 자막이 노출되어 편리한 경우도 있지만 화면을 가리고 불편한 경우가 많아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자막 끄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유튜브 자막 끄기를 실행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자막이 실행될 경우 화면이 일부 가려져 영상 시청에 방해가 됩니다.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는 화면이 작아서 더 그러겠죠. 별도의 자막 프로그램으로 자막을 입력하여 자막이 겹쳐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동 생산된 한글의 경우 음성 인식이 정확하지 않아 의미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막 끄기를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유튜브 자막 끄기 PC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크롬 기준이고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구글 크롬이 떠 있으니까요. 유튜브 접속해서 자막 끄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구글 크롬 들어가셔서 유튜브 접속하시고요. 영상을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 보면 화면 하단에 보면 첫 번째 자막 아이콘이 있습니다. 빨간색 적색 밑줄이 켜져 있는 상태면은 지금 자막이 달려있는 상태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은 자막이 없어진다. 다시 한번 누르면 켜져 있다.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적색 밑줄이 제거된 상태는 자막이 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자막 옆에 있는 이 설정 아이콘을 누르셔서 자막을 누르신 다음에 사용 안 하면 설정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동일한 위치에서 키보드의 C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됨.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지는 형태로 되고요. 켜졌다 꺼졌다가 반복되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 방법에도 동일하긴 한데 아까 설정으로 들어가서 바꾸는 방법이 좀 더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막 뜨는 방법은 모바일에서 유튜브 앱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설명드리는데 유튜브 앱의 경우에는 아이폰도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총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유튜브 앱 들어가셔서 영상을 실행을 하는데요. 원하는 영상 안 물어봐서 지금 저는 이 영상을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영상 실행 화면을 터치를 한번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여기 보면 cc라고 써있을 겁니다. cc라고 써있는데 이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 흰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자동 실행 지금 보면은 자막이 자동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꺼지면서 받게 된 자막 끄기가 자막 끄기가 바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자막 아이콘 옆에 있는 점 세 개를 누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면은 자막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자막 사용 중지를 누르시면은 자막이 꺼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영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 앱에서 들어가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계정 아이콘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보면 설정 맨 밑에 설정이 있고요.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자막 항목이 있습니다. 자막으로 들어가셔서 자막 사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니까요. 이걸 한번 터치해서 비활성화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똑같이 자막이 꺼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유튜브 자막 끄기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모바일이긴 한데 이거는 유튜브 앱이 아니라 유튜브 웹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크롬 앱에서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탕화면에는 크롬 앱을 실행시키고요. 웹주소 검색란에다가 유튜브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유튜브 검색해서 나오면 유튜브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때 들어가시면 유튜브 앱이 아닌 구글로 열기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글로 항상 열기로 했기 때문에 앱으로 접속되지가 않습니다. 차이가 뭐냐고 보시면 맨 위에 주소창이 나와있는 거는 유튜브 앱으로 접속한 거고요. 주소창이 없는 기존의 경우는 유튜브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을 아무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실행 화면이 뜨는데요. 실행 화면에서 영상을 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이렇게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 아까 보셨던 앱과는 달리게 단순하게 나와있습니다. 이 아이콘 설정 아이콘만 있는데요. 설정에 누르셔서 재생 설정 보시면 첫 번째 자막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어 자동 생성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터치하시면 사용 안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안함을 터치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막이 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자막 끄기 실행 시 체크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실행 중이거나 일시 정지 중일 때 자막 크기나 켜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다 일시 정지 상태에서 크기 켜기를 실행해봤는데요. 실행한 도중에도 변경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모바일 유튜브 앱의 경우에는 자막 끄기나 켜기를 한 번 설정하면 그대로 저장됩니다. 보통 끄기한 상태에서 저장해놓으면 잘 켜지지 않는데요. 켜기라고 하고 저장해놓으면 모바일에서는 항상 켜지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에서 구글 크롬 앱으로 접속한 경우에는 주소창이 항상 노출되니까 전용 유튜브 앱과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자막 끄기 방법 설명드렸는데요. PC와 모바일 설명드리겠지만 총 세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하나씩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이 자막 클릭해라 그 다음에 설정 들어가서 바꿔라 그리고 키보드 함에서 C버튼을 바꿀 수 있다 이거 말씀드렸고요. 유튜브 앱에서도 마찬가지로 CC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서 자막을 끌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점 세 개를 눌러서 자막 들어가셔서 자막 사용 중지를 누르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유튜브 계정 아이콘 들어가셔서 설정에서 자막을 바꾸시면은 비활성화 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앱 구글 크롬 브라우저로 들어가는 거 말씀드렸는데 구글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하셔서 설정 누르신 다음에 사용 안 하면 설정하는 거 말씀드렸죠. 주소창이 있는 게 구글 크롬 브라우저고 유튜브 전용 앱은 주소창이 뜨지 않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